안녕하세요 나무아지아입니다 아 이번에 마지막 편입니다 농사의 모든것 4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은행에서 땅을 임대하는거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농지은행 농지은행이 뭐냐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게 뭐 다른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농지은행은 예 농사를 안 짓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농지를 이제 잠깐 잠깐 끊겼네요 그 농지를 이제 다른 분들에게 임대를 주시는 거죠 근데 보통 평당 1000원에서 2000원 뭐 3000짜리도 있습니다 좋으면 근데 제가 보통 농지은행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200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농지은행은 이제 농지은행 이라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치시면 농지은행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가시면 뭐 임대도 있고 매매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산이잖아요 경산지역에 농지는 농지 임대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대가 많이 나오지 않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이게 잘 나오는 시기가 있고 안 나오는 시기인데 잘 나오는 시기 아니라는 이유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직불금을 받는 시기에는 이제 농지은행에서 이제 사이트가 잘 안 올라오고 좀 지나면 이제 사이트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지금 땅을 이제 구입을 했고 구입하기 전에 이제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5년 그러니까 이번 년 1년 차죠 1년 차지만 이제 300평을 받기 전에 몇몇 땅을 알아봤었어요 뭐 영천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뭐 최대한 근처로 많이 알아봤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영천에 두 곳이 나 있었는데 한 곳은 포도밭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포도를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분들께서 임대 이제 자기들 농사를 못 지우니까 임대를 놨는데 제가 이제 그 땅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땅을 보러 갔는데 농지은행을 이제 임대를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지도로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고 뭐 도로가가 있고 뭐 이런걸 대충 보시고 그럼 농지은행에 이제 임대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순서가 있어요 순위가 있는데 그 30대 미만인가 그게 1순위고 0순위는 청년농부나 이런 사람들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청년이고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순위에 맞게 이제 그 이가 선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 농지은행을 선택하시면 농지은행 그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사람이 전화가 오세요 이제 공무원께서 전화 오셔서 그 농지를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요 왜냐면 농지를 안보고 무턱대고 임대를 하면 안돼요 싸다고 1년 50만원 40만원 30만원 그 싸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실 임대 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땅을 봐야 되요 저도 솔직히 땅볼지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서 근처에 물이 있는지 일단 보셔야 되요 뭐 해서 그 옆에 농수가 있는지 뭐 물을 퍼서 농사 지을 때 쓸 수 있는 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물이 1년 내도록 계속 있는지 아니면 뭐 농번개에만 있는지 그런거 꼭 알아보셔야 되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첫번째 물은 제일 중요해요 농사 지을 때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임대받은 땅이 지금 저는 이렇게 그 배관이 하나 있더라구요 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물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냐 다를까 변홍사 지을 때만 물이 내려와요 그 위에서 물을 열어주고 닿는데 제가 밑에 닿는게 아니라 엄청 저 옆 윗동네에서 열어주시는건데 제가 가서 열 수 없어요 뭐 그쪽에서 변홍사 지을 때 물이 오기 때문에 물이 정말 귀합니다 일단 물이 귀해서 일단 그게 저는 마이러스 그 땅의 마이러스 였구요 두번째 제가 임대한 밭을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번째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요 일단 제가 첫번째 밭은 거기에 포도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밭에서는 그 당연히 포도를 심으려고 이제 심으면 이제 뭐 대를 하고 위에 이렇게 지나가시던 농사를 안 지은 분은 잘 모르는데 저도 농사 짓기는 전혀 몰랐어요 비가림막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하나 새 있는데 옛날에 한 대 보면 이제 철로 안 되어있고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임대를 해서 내가 포도농사를 지으면 괜찮죠 근데 포도농사를 안 지으면 그거 다 뽑아야 되요 근데 그거를 잘 알고 하셔야 되는게 임대하시는 그 농지은행 사람한테 그거 다 철거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요 근데 일단 확인해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거해줍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하셔야 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할게 오라고 하면 하면 안돼요 그거 시설물 철거해야 되면 돈이 얼만데요 일단 묵은 땅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 시설물까지 다 빼서 그 폐기물이랑 철사랑 그거 다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걸 쌓아두실거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잘 선택하셔야 되요 그리고 세번째 이 땅에 농사를 지었는지 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시설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지은 땅이면 비닐 하다가 비닐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풀이 막 1m 1m만 괜찮죠 막 1m 80 키만큼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뭐 포클레인이든 뭐든 이렇게 솔직히 트랙터로 이렇게 밀려고 한다 해도 밑에 비닐이 그대로 깔려 있으면 그 비닐 비닐 다 걷어내야 되요 왜? 트랙터 하다보면 비닐 다 해서 트랙터 안에 비닐 다 감겨서 그거 다 뽑는데 그 시간 더 걸리고 그 사람 안하고 갑니다 왜? 당연하죠 그 비닐 자기 기계에 비닐 감겨서 고장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거도 문제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땅 이런거는 솔직히 묵은 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땅 농사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첫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첫해만 망하면 되지 2년차 3년차 계속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땅은 가감없이 포기 가감하게 자기가 이제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십쇼 뭐 조금 조금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거 가감하게 포기하시고 솔직히 거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집이랑 그 농사 짓는 거리 왜냐면 이제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고 임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받고 농...그냥 개인으로 이제 임대를 하면 그러니까 이래서 뭐 농지은행이 아닌 개인 임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임대를 하는데 그런 데 보면 그 계약서를 안쓰... 계약서만 쓰지 아 뭐지 그걸 안돼요 그 농지...그...뭐야 그렇게 생각나지 병인체 등록 말고 아 그렇게 생각나면... 아 미치겠다 음... 아 그렇게 생각나요 그거 일단 생각나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 농지연부 아 참 생각 안할 때 농지연부를 그게 안돼요 왜냐면 계약서를 안 써주니까 그냥 임의대로 그냥 그걸 계약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농지연부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00평...303평? 그...첨방제곱미터인가? 그거 이상 되면 농지연부를 낼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농지연부를 직접 지으는 거니까 농지연부도 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농기계 임대하는 것도 제가 그 말씀드린 임대하는 것도 농지연부가 없거나 경영체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임대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무턱대고 가서 아 임대 이거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은행도 이제 그 임대를 하실 때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뭐 내가 그 땅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내가 이거 임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면 5년 동안 돈만 날리십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50만원 30만원이면 1년 5년 해봤자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안되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큰 돈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뭐 솔직히 말해서 농지은행은 뭐 제가 딱히 뭐 설명드릴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자기가 보셔야 돼요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하나하나 사자 보십시오 뭐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거기서 제가 매매는 해본 적 없어서 매매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매매도 있다고 하는데 매매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물건도 차이가 많다는 거 어떤 지역은 많고 어떤 지역은 없고 이거 모르는 사람 천재에요 농지은행 제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안그렇게 해드릴까 하다가 이거는 진짜 저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꿀팁이에요 이거 진짜 꼭 알려보세요 하루 들어갔는데 아 내가 없어서 에이씨 이거 나무화지가 알려줬는데 이거 뭐야 없잖아 했는데 매일 들어가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클릭해보세요 지나가다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이거 올라오면 뭐 한 달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금방 끝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들어가 보세요 저도 솔직히 요즘 안 들어 봤는데 이제 저도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도 깨우치면서 많이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땅임대하는 거 아 땅임대가 아니지 땅매매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다면 솔직히 좋은 땅 살 수 있어요 저도 이 땅 할 때 뭐 주변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주변 분이 이제 이 땅 어떠냐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걸쳐서 산 건데 이 땅을 정말 싸게 샀어요 정말 싸게 샀어요 다른 막 이 주인 이 원래 주인분이 얼마 했다가 얼마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약간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재수소가 좋아서 잘 구매를 했는데 땅도 그 제가 지금 다른 벌꿀농사들 지으면서 다른 것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였고 땅은 발품을 팔아야 돼요 많이 가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괜찮으면 또 봐야 되고 어 그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곳이 개발제약 어떤 곳인지 이렇게 들어와서 땅야 이런 데 들어가서 국토정보 이런 데 들어가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아 네 여기 뭐 이거 괜찮네 괜찮네 생각하고 그냥 무턱대고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주변 시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해 물 뭐 땅 상태 뭐 이런 거 다 따지시고 사셔야 돼요 아까는 또 더 중요한 건 전기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어도 내가 돈을 안 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뭐 그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물 시설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따져 보시고 사시고 땅도 주변에 부동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이장님 댁에도 찾아가 보시고 그 곳이 그 동네 그 사람 아니라도 이장님 댁 뭐 여쭤보면 혹시 이장님 댁이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장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옆밭 그리고 옆에 농사 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 땅 어때요? 이 땅 농사 지으면 좋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이 주변 시세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뭐 아 그냥 여기서 농사를 뭐 솔직히 좀 약간 비굴모드로 가셔야 돼요 너무 또 잘난차 하면서 내가 돈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면 다 알아요 옆에 농사 지는 분들 그 농사 지는 분들 돈 더 많다고 그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굴모드로 들어가서 아 저는 뭐 뭐 이제 뭐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뭐 괜찮은 땅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쇼 제가 몽이 좀 많이 갔네요 흥분해서 그렇게 해야지 연락드립니다 연락이 옵니다 진짜 진심으로 연락 옵니다 그분들 농민들 솔직히 말해서 옛날처럼 하기가 인정 없다 뭐 없다 하지만 그래도 도시보다는 인정이 있어요 솔직히 베푸시고 싸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뭐 좀 좋은게 괜찮은 거 있으면 뭐 나눠먹자 나눠주시고 진짜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구매할 때는 부동산을 찾아보되 일단 그 옆에 그 땅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나가다 괜찮은 땅이 있으면 그 주변 옆밭 분들한테 이분 혹시 주인 아십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괜찮은 땅이 있으면 부동산을 찾아가서 소개비는 당연히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을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그 땅을 찾은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금액을 맞춰서 이제 땅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다보면 업다운 계약서를 써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거는 어 상황에 따라 쓰셔야 돼요 그걸 무턱대고 안무생각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에서 분도 도와주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도와주셨는데 무턱대고 업다운 계약섰다가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다운 계약서도 조심해 쓰셔야 되고요 뭐 땅을 처음 사시는 분 저처럼 땅을 처음 사는 분이라면 정말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진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한 후에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땅 주인 잘 만나야 돼요 땅 주인 하 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고생합니다 저도 1년 고생했어요 이 땅 샀는데 하 참 땅 주인 잘 만나야 되고요 땅 주인 만나도 계약서 정말 철저하게 쓰십시오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 이거 창고 있으면 창고도 이거 공짜로 주는 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그 이거는 비용이 포함되는 건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니다 뭐 이거는 맞다 이거 다 표시하십시오 하나하나 짱나더라도 다 표시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중도금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약금 넘어가고 중도금 넘어가고도 그 후에도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이거는 어 이거는 아닌데 이건 돈 줘야 되는데 이건 3천만 원이에요 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잘 따지고 하십시오 일단 일단 저는 농사의 모든 것 4편까지만 찍고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5편이 가겠지만 일단 4편까지만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길게 찍었어요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는 5분에서 뭐 한 7분 정도 짧게는 3분 정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팁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길게 찍은 거니까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고 그냥 끊는 분 있어요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안 눌러주신 분 계세요 저도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도 하 참 진짜 인원수 좀 늘고 싶어요 저도 그냥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솔직히 기쁩니다 앞으로는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니 건 너무 재미없어서 안 봐 저도 이제 재밌게 찍으려고 합니다 사고 하는 것도 찍고 그러니까 막 이래서 뭐 실수하는 것도 찍고 실수하는 거 다 뺐거든요 막 고랑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하는 것도 안 찍고 막 욕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욕할 때도 있고 한숨 쉬고 길거리에 농사 짓다가 자고 똥 옷에 다 묻혀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먹방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찍어놓으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제 거 이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거 나무아지아 TV 나무아지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